히히 카아드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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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몸박혈안격돌 타격 너무 세다 완벽한 타격은 얼마나 더 쓸까 타격이 강하면 완벽한 타격은 더 강하겠지 타격이 강하면 완벽한 타격은 더 강하겠지 당연한 이치다 엘리트 딱 때라 진짜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완타를 몰고가서 머리통이 날아가불린 전경기 완타? 물이 물이 그런 덱 가능할 리 없잖아 물이었다 아 겁나 아프네 진짜 호박칩 고식 왜 뭐 거짓 그 하 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괜찮아 괜찮아 아까 털있잖아 뚱디컷 흐어어어어어어 파이어리 대검 드롭킥 사라 시속인데 자 이제 뭐..뭐..뭐..뭐..뭐..디펙트니? 낡은 동전 파랑 아니 1막인데 벌써 슬각이네 파랑어포신성이잖아 하지만 완타가 하지만 완타가 발목을 잡는데 무적받다 아닌가 근데 자신도 너무 좋아보이네 패턴 왜 봄? 진짜 모름 엘리트 3마리 어차피 어차피 맞고나서 사신 쓰면 됨 포싱나올 왕졸 리치 않을까 포싱나올 왕졸 쇳박들 아니 쇳박들 I can see anything 캐리어는 타락 발목잡는 완타 돌리포식 돌리사신 돌리포식 흑우 행동 흑우 행동 흑우 행동 흑우 행동 부잔범쳐 아유 드럭 꼬라지 마라 진짜 아포픽 부장이었지 와 와 식사를 세번이나 실시간 실시간 떡락하는 완타 사신 하고 넘어가는게 낫긴 한데 자소해 원함 깊은 자상 정말 자상해 아 무감각이다 뭐.. 파열 아이 노갈 흡혈 마음 없고 거부할 수 없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못 아우 비치하는 거 봐 역돌 징끈 하나 정도? 하나 정도 할만한데 완타지 요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완타를 지우는 것이죠 아이 방클이야 이거 와 피 깎이는 거 봐 와 와 와 지기네 아 살살 때릴걸 가방 칩 타격 지우는 게 낫겠지 알약 괜찮은데 전등도 괜찮은데 전등을 사자 차라리 아 가방 칩 낫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아 구경 넌 다 다 다 다 다 아 넌 날것이다 를 몰라뱉고 흡혈피제는 못맞죠 어서 아주 좋았어 악형 왜 쓰냐 자독성 파열하면 커피각인데 아 신 쓰면 되잖아 에너지가 그렇게 모자랄거 같진 않네 킹씨병 좋다 킹씨 이것이 올바른 완타 사용법이다 작은 타격들아 아 아 이렇게 맞아도 되는건가 사소한 팁 신성은 소멸된 카드 너미도 강화한다 근데 그거는 좀 헷갈리네 청동자동인형이 가져가는거 강화하던가 전에 확인했었는데 헷갈린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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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우 흐흐 쓰레기 게임 에임이 정말 좋으시네요 눈반구의 쑥쩍 쑥쩍쑥쩍 휴 hu 까비 내가 이거 대비해서 흑우 무적도 싸왔는데 구라임문 아 소록 군 다락 이렇게 좋은데 슬린이들은 이 맛을 모른단 말이야 에이 트라이 트라이 에이 트라이 한번만 드셔보세요 망어 카드가 없다면 적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나도 뉴비 때 타락 안집었는데 그러다 가지 타락 맛을 봐지 어둠의 봉 뱅어포 명진화 하워가 몇장이야 안보여 다음에 알아보자 하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네 불 뿜지마 불 뿜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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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움 둘 보싱둘 아아 혈안쓸골 아이씨 기사 진화 화햄 화햄 태양계모 다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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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힘을 떼먹었어 내 힘을 떼먹었어 얼마나 성직하지 못했으면 40명이 다 가져갔냐 producedicing salvar 나 additionally 화 há 색다락 zos 필내 [♪ Big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줄 요약하면 좋은 카드가 있다면 안좋은 카드도 있어야 해. 그래야 게임의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야. 진짜 아예 써먹을 수 없는 카드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겠지만 500당어 파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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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 덱을 들고 내리쳐 이 불교환자가 파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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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박 몸박님 이제 슬슬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야 캘리 주워 파열 캐리 버스 창방에서 켈리 나오는 거 아니면 켈리 버그 일 없겠네 이거 사신 필요가 없네 흡혈만 해도 체력 오식 차는데 사신 한 번 쓰고 흡혈 두 번 하면 체력 플러스 사임 쓸데없는 정보 악위는 거인의 머리보다 세질 수 있다 저 괜히 넣었나 전투 최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비힘성 덱전개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른데 근데 뭐 체력 깎이는 건 다 씌우면 되니까 신성도 타락도 모두 침고 오우 오우 설마 또? 휴 천사는 다 씌우면서 피해자 타락도는 다 씌우면 역시 아니 분명 분명 엄청 세게 맞았는데 맞춘거 맞지 않네 아 지금 깎아 힘씨팔에 지금 사면타 때렸는데 지금 맛의 느낌이 안나 이제 누가 보스지 애송이 도넛 그냥 캐릭 자체가 강하네 빨강사기 웹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오 이제 그럼 또 하는게 놀러 도덕 아직 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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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5 아이언클레드 투월사이즈 유물 25힐 누구 코에 붙여 아 마법꽃이라서 더 찬다 발견 발견 아씨 뭐함 안 봐줬다 빈성 측 어디서 뭐하는지 모른 좋아 이렇게 맞았는데 피가 아까 이진 않네 그래도 사일런트보다 체력 많다 세력 다 채웠다 세력 다 채웠다 아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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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질수없는 싸움이긴 한데 이걸 어깨짐 아이언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언 클래스 아이언 클래스 아이언 클래스 아이언 클래스 이게 턴을 넘겨야 힘이 오르기 땜에 힘좀 올리느라 힘 낮을때 때리면 클릭 빤히 해야되지나 잘 먹겠습니다 203 히든 미션 체력 200 넘기 성공 히든 미션 덱 50장 넘기 성공 히든 미션 완타 3장 변화하기 성공 변화다니는 백과사전 글백 오랜만이구만 굿 히든 미션 체력 250 달성 실패 히든 미션 실패 히든 미션 실패 히든 미션 체력 203.01 넘기기 실패 히든 미션 실패 비밀을 밝힙니다 비밀을 밝힙니다 히든 미션 히든 미션 히든 미션 히든 미션